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내일 슈팅매치 클럽매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를 내일 매치를 참가할 장비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가 슈팅매치를 즐기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예전에 제가 IPSC를 했었고 그리고 요즘은 IDPA를 하고 있죠 근데 IPSC, IDPA의 룰이라든지 장비 규정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총을 쏘러 해외 나가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서 슈팅매치를 즐길 때는 굳이 IPSC나 IDPA라는 이런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일 슈팅매치 궁시코리아 IDPA 룰로 하는 클럽매치입니다 오픈매치가 있고 클럽매치가 있는데 오픈매치는 룰이 그렇게 이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근데 클럽매치 같은 경우는 IDPA 교육을 받았던 룰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룰도 우리가 해외 실총매치의 IDPA 룰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매치를 치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빡빡한 매치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면서 제가 준비했던 장비들 그리고 IDPA 슈팅매치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어떤 장비들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폈습니다 일단 장비는 제가 내일 가져갈 장비 가방을 가져왔어요 가방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방 제가 그 제가 이제 게임을 갈 때나 또는 뭐 슈팅매치를 갈 때나 항상 애용하는 가방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근데 다 똑같아요 메이크가 동일합니다 제가 511 가방을 가지고 살입니다 게임을 갈 때는 511 지금 이거 있는 러쉬 백인데 그 72 러쉬 제일 큰 거를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511 다른 백팩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쓰다가 얼마 전에 요거 지금 요것도 궁기시 코리아에서 구매를 했죠 511 러쉬 72 러쉬는 게임용 요거는 아마 24 러쉬입니다 요 백을 사용해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요 안에 장비를 다 넣었죠 기본적으로 뭐 여기 필요한 것들은 있는데 보통은 제가 고글 같은 경우는 저기 제가 사용하는 궁기시 아카데미 레인지에 캐비넷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기도 헬스클럽처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캐비넷에 웬만한 고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벨트 벨트하고 호스터 요런 것들 몇 가지를 제가 그리고 제 핸드건 핸드건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팩에다가 요렇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담아 가고요 지금 두 자루 핸드건 같은 경우는 항상 두 자루 가져갑니다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면 세 자루까지는 가져가는데 보통은 두 자루를 가져가요 두 자루를 가져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러블이 생겨서 매치 중간에 총기가 고장이 나면은 바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두 자루를 가지고 갑니다 또 게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동권도 한 두 자루 기본적으로 스페어를 가지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두 자루를 가져가고 그리고 벨트 벨트 하나 챙겼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주 옛날에 구매했던 벨트인데 이게 아마 미국에 있는 이 벨트인데 이게 웨이크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코코레 KORE 라는 회사 제품인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벨트를 쓰느냐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벨트는 패브릭 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요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이 파져있어서 요거를 버클에 꼽으면 딱딱딱 해가지고 딱 걸릴 거 안 풀리는 벨트에요 요거 제가 예전에 샀다가 잘 안 쓰다가 요번에 한번 써보려고 다시 이 벨트를 준비를 했고 보통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벨트를 착용합니다 근데 제가 슈팅 매치를 하면서 홀스터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벨트를 가져간 이유는 바로 요 홀스터입니다 요 홀스터를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요 홀스터는 요기 벨트에 딱 걸어서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고 카이덱스 오픈형 홀스터로 나왔는데 이게 2023년, 2024년 IDPA 공식 룰이 살짝 바뀌면서 프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벨트 홀스터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홀스터 요번에 처음 가져갑니다 요 홀스터를 챙겼고 총기는 두 자루 보통 그 전에 제가 사용했던 홀스터는 블레이드 테크에서 나오는 요 글록 홀스터를 사용을 했어요 요 홀스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탄창 파우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더블 스택으로 두 개를 꼽을 수 있는 탄창 파우치를 사용을 합니다 요렇게 사용을 하고 또는 조금 편하게 가려면은 요런 식으로 탄창을 하나씩 꼽을 수 있는 요런 싱글 스택 짜리 블레이드 테크 거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IDPA 기준이니까 IPSC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하나 했어요 예전에 IPSC 열심히 할 때 IPSC는 지금 이제 오픈 홀스터거든요 요런 식으로 오픈 홀스터 이거 CZ Shadow 2 제가 쓸 때인데 그거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요런 홀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빡빡해요 이거 그래서 허리에 차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지가 흔들리면 흔들렸지 벨트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PSC는 이 벨트를 사용을 했었고 지금 IDPA 같은 경우는 벨트 룰이 1.5나 1.7인치 높이에 두께가 정해져 있고요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는 벨트여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벨트를 사용을 하고 장비는 지금 두 자루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파우치도 그렇고 요것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치워놓고요 치우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요 근래 주로 사용하는 총은 이 제품 이 제품 요것도 좀 오일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오일 피스톨 싱글 피스톨 파우치입니다 요렇게 요게 5만 얼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탄창 탄창이 총 5개 5개가 장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기 지퍼를 열게 되면은 요기에 요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 아니면 또는 실총이 되겠죠 요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 제가 사용하는 총은 요 글록 17 젠5 MOS 버전이에요 MOS 버전이고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블레이드 테크의 이 제품 그래서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아 이게 안 들어가네 17 젠5 MOS는 안 들어가네 이게 VFC에서는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요것도 똑같이 요렇게 싱글 스택 파우치인데 요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얼마전에 말씀드렸죠 마루이 글록 17 젠4 베이스에 노바 그 RMR 슬라이드 RMR 컷이 되어있는 슬라이드에 옵션으로만 총을 맞췄다고 했죠 그 총입니다 그 총인데 아마 이거는 와 이것도 빡빡하네 아 이게 1911 용이구나 어쩐지 그래 안 들어갔다 아무튼 이런 홀스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홀스터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렇게 딱 걸면은 이게 락이 걸리는 요런 방식이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벨트에 딱 걸어서 착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락이 걸리기 때문에 손을 빼면 안 빠져요 보통 우리가 슈팅 매치를 할 때도 총을 이렇게 들고 뛰다가 홀스터를 들고 뛰어다가 총이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실격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IDPA 같은 경우는 요 뒤쪽에 있는 락 기능이 있는 홀스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빡빡하게 걸리는 아닌 오픈형도 있는데 어 실종 매치에서는 주로 이렇게 락 기능이 있는 홀스터 그리고 요렇게 트리거 아 트리거가 이렇게 가려져야 돼요 이게 방아쇠 울이 가려져야 되는 룰 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 홀스터를 사용을 하고 요걸 뺄 때는 요렇게 하고 딱 꽂고 딱 하고 딱 꽂고 딱 하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어 어 슈팅 매치에서 실제로 가져가서 테스트할 17 젠5 MOS 버전인데 내일 매치 스테이지를 제가 대충 봤는데 일단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요렇게 그 아래 마리에 올라가 있는 캐리 옵틱이라고 하죠 CO 디비전에 참가를 할까 지금 살짝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총을 한 자루 더 가져왔어요 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총인데 요것도 이제 글록입니다 글록 글록만 세 자루네요 예 요렇게 글록인데 요 글록은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는데 요것도 마루이 글록 17 젠4에요 젠4에 슬라이더는 RST의 메탈 슬라이더가 올라가 있고 요기서 중요한 거는 슈팅 매치에서 가장 중요한 0점 조절이 되는 프론트 리어 사이트를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기시 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커스텀하게 제작을 해서 만든 이 제품인데 지금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사격을 했을 때 광섬유로 인해서 조금 더 시인성을 높이고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이기 때문에 이게 실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8m 거리에서 절대 이렇게 사이트만 보고 쌌을 때 요거처럼 순정 상태에서 요 순정 상태죠 요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만 보고 사격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제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리어 사이트가 수정이 가능해요 조금 오탄이 날 걸 생각해서 그래서 요렇게 사격을 하는 방식이죠 요렇게 사격을 하는데 이 총은 제가 세팅을 정말 잘해서 슈팅 매치에 엄청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글록만 세 자루인데 그러면은 왜 글록만 쓰느냐 다른 저기 서울 경기권에 있는 뭐 LCS라든지 LCS 성남 슈팅 레인지라든지 에어싱스 슈팅 레인지를 가보면은 글록만 쓰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서울 경기권은 슈팅 매치를 하시는 분들이 글록을 많이 안 쓰세요 하이카파류나 레이스건 같은 그런 총들을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글록을 쓰느냐 IDP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튜닝에 대한 허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광학 정도 아니면은 이제 ESP 종목이라고 해서 맥웰이라든지 어 4호 ACP 탄을 4호 탄을 쓰는 이런 총들을 ESP 분류로 약간 튜닝한 부분을 나누는데 레이스건이나 오픈건처럼 이렇게 과한 튜닝은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IDPA의 모토가 셀프 디펜스를 위한 평소에 민수시장에서 자기가 자기를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총이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고 컨실드하고 이런 베이스로 되다 보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총이 바로 글록이고 해외 실총 매치에 가면은 가장 많이 쓰는 총이 글록 34 글록 34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요즘 들어서는 뭐 시그에서 나오는 P320 시리즈 아니면 M17, 18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글록을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에어소프트건으로 유저를 즐기더라도 IDPA 룰에서는 글록이 제일 무난합니다 뭐 꼭 다른 총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클럽 매치에서는 그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딱딱 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록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홀스타가 서로 같이 혼용이 돼요 만약에 내가 총을 세 자루를 쓰는데 하나는 글록 하나는 P320 하나는 하이카파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홀스터도 세 개를 준비해야 되지 탄창도 각각 세 개, 네 개씩 준비해야 되지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록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편해서 글록을 통일을 했고요 이것 외에 IDPA 룰은 자켓을 하나 거쳐가지고 내가 벨트를 차고 홀스터에 총기를 꼽은 상태에서 팔을 벌려서 이 자켓 안으로 탄창 파우치라든지 홀스터에 총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입고 하죠 그래서 컨실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치를 진행을 합니다 IPSC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픈해서 뛰어다니면서 타켓을 빨리 맞추는 그런 스포츠인 반면에 IDPA는 뭔가 상대방 상대방한테 내 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내가 빠르게 제압을 한다라는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타켓도 맞추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타켓에 이렇게 에어수프트건이지만 사격을 할 때 내 몸에 절반 이상이 오픈이 돼서 사격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불과하는 이런 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프디펜스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쳐들어왔는데 내 몸을 다 내놓고 와가서 이렇게 쏘면 나도 피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폐를 통한 사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탄창에 탄이 이렇게 장전을 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SSP라는 기본적인 항목에는 탄창 한 발당 15발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15발씩 총 3탄창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리옵틱 광학류 같은 경우는 탄창당 맥스 10발 이상 넣지 못해요 10발 이상 넣지 못하고 탄창은 4개까지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탄창에 탄을 15발 넣을 수 있는 캐리옵틱이 아닌 SSP 기본이 조금 더 유리하죠 내가 우리 에어소프트건을 할 때는 유리를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M1911이나 이런 콜트 계열 같은 총을 가지고 하면 탄창당 7발 밖에 넣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종목이 나눠져 있지만 아무래도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국내 슈팅 매치에서는 그렇게 저변화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매치를 하면 저번에 오픈매치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광학이 없이 사이트를 보고 하는 종목에 참가를 했고 한두 분이 이렇게 광학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경우에는 광학을 달고 쏘는 분은 초 페널티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5초 스테이지당 5초씩 페널티가 들어가는데 스테이지당 5초의 룰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안고 배치를 참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그냥 제가 매치에 가기 전에 IDPA 매치 군기시 코리아에서 하는 클럽 매치에 갈 때 어떤 장비를 준비를 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이나마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백팩에 벨트 콜스터 에어소프트건 두 정 그리고 가스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창 파우치 이런 것들 탄창 파우치 이거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렇게 들고 준비를 해간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글 가스 그리고 비비탄 같은 경우는 캐비닛에서 다 두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면 그것도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에 이어서 내일 클럽 매치 진행을 해서 제가 순위권에는 힘들지 않을까 제가 실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내일 클럽 매치 영상도 조금 찍어서 같이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홀스터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홀스터는 제가 한번 날 잡아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을 거예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괜찮고 IDPA 룰에 사용을 하게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 CNC 가공된 것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휘리릭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 잠을 자 둬야 될 것 같아요